오셨을까요? 휴일 8시, 10시인데 안 온다고? 신기한 늦으시는 거겠죠? 안 올 가능성이 많은 팀인데 혹시 여러분 근처에서 장비를 들고 서서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바짝 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손만 들어요 말을 하지 말고 제가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신청곡 받았습니다 첫 만남? 오케이 싸비밖에 몰라요 그런 거 말고? 첫 만남 말고? 또 다른 거 3개 봐둡시다 걸스요? 에스파? 너 할 수 있지 않냐? 걸스? 아 내가 샤비지였지 마이트로요? 뭐 하..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오셨어요? 너무 어려워요 아 사이렌 하자 첫 만남 하지 말고 사이렌 합시다 혹시 제가 한다고 그랬나요? 지금 사이렌을? 제정신이니?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할게요